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You say you love me I say you crazy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볼까요? 그래그래그래! 리액션 좀 해주세요 하아아아악 마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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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지 마셨지 이렇게 한입 소문이 여자친구 하나입니다 맞잖아 아! 할아버지한테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잖아 누구시냐? 여자친구요 비공식 소문이 여자친구가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화가 안됩니다 하나는... 살짝 소문이 여자친구가 돼서 기쁘셨던 거 아닌지 하나는... 표정이 너무 좋은데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민망해서 계속 웃죠? 소문이를 좋아하는 하나였습니다 이상! 다들 소문이를 남자로 보냐고 그러거든요 제가 소문이를 남자로 왜 봐요? 애지 애 미자 고딩 애 다 역들아 여사님도였고 모탁선반도였고 아유 그렇게... 으휴... 하지 말라면 더 해 사람 심리하고 그런가봐 으휴... 파리가 시끄러운 거 같아요? 뭔 거 같아요? 본인이 하려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거... 하는데... 동교화가 돼서 네... 동교화가 돼서 psem 아주세요 그냥 얘기하려고요 끝났을 때 초 Dank onder 에이 이 지렁이 웃기고 할 수 있지? 뭐래? 뭐래? 뭐 잘해? 뭐지? 태국인만 본다. 너 눈살이야. 프로야. 야, 괜찮아 너. 얼굴 나으려고. 본인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이제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래. 남산지를 보냈어요. 그러고 있어. 직업. 직업. 신경. 신경.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신경. 그냥 많이 가져와. 아, 지금 이정도 꾸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돈 CF 안 들어오나요? 우리나라 비무소기 한돈. CF를 찍어야 되니 우리 참 행복한데? 야호 맛있어요 검사예요 질 좋은 우리 넥고기 한 분 병진아 문 열어라 문으로 내보내면 안 돼 우리 캠이거지 우리 회사 캠이거 너네 회사에 내가 심어놨어 오팡 오늘 학교 개교기념일이라 불찍 업무 왔는데 이러면 속당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